간해도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. 근데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나온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계속 했으니까요. 덩어리도 나오고 쓸려진가요? 그것도 꽉 차고. 나는 그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도 간에서 나온 거예요. 그만큼 간에 이대로 놔둬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번에 와서 아주 큰 행운을 찾았고 간해도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천원에서 왔습니다. 이렇게 간해도과 2박 3일 캠프를 말만 듣던 걸 한 번도 못해봤는데 여기 오렌지 다이어트를 만나서 우리 이영하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캠프도 하고 오렌지 다이어트 밥을 먹고 이렇게 간 청소까지 해주신다니 아 정말 뭐 저희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60 후반인데 처음으로 해봤거든요. 캠프도 처음이고 간 해독도 처음이고 그래서 뭐든지 다 참석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목사님이랑 다 같이 와서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. 아우 그냥 화장실을 한 20번도 더 간 것 같아요. 그 나올 때마다 뭐지 뭐 노란 물에다가 무슨 막 찌꺼기가 많이 나와요. 그래 이거는 돌이 아닌데 그런데 그게 다 저기 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우 너무 진짜 기절 초풍 대박입니다.